국내에서는 흔치 않았던 피부암. 하지만 최근 5년 사이 환자가 무려 40% 넘게 증가했다. 또한 그 중 절반 이상이 60, 70대 노인으로 나타났다. 피부암은 왜 고령자에게 많은 것일까? 피부암의 주 원인이 자외선인데 자외선이 얼마나 피부에 오랫동안 노출되었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되니까요. 연세가 많으실수록 당연히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서는 그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. 두 번째로는 여유가 있으면서 여가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햇볕을 잘 차단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등산도 많이 하시고 골프도 치고 또 산으로 들러 다니시니까 이게 피부암을 많이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자리 잡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.